선생님. 목준 씨 괜찮아요? 이제 걱정 마요. 제가 왔으니까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송주 씨. 뭐 하죠? 안 돼요. 말하지 마요. 말하지 마. 결국 이렇게 됐네요. 야 이 미친 새끼야. 나 지금 누구지? 인재희. 개희. 웃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놔. 놔. 야 이 거야. 모르겠어. 이게 자식이 원하는 거야. 모르겠어. 신주영. 아니 정윤호. 넌 끝이야. 너 더밍告. 너무 좋아. 유빈. 해외. 난assung.